사람이 사람을 미워할 때에는 사실은 그 사람 자체를 싫어하는 거 아닐까? 류혜진 사람이 안 돼 봐서 모르겠지? 문계동 아파트 건이 왜 취소가 돼요? 클라이언트 분이 이도되시고 저희 못 믿으시겠다. 얘는 자기가 같이 꾸자고 해놓고 난 여전히 걔가 참 싫어하고 거짓말이라니까 그게 무슨 소리야? 여전히 철이 없어 보소? 고맙고 야 류혜진 앞으로도 둘이 애매한 사연이 되지 마시죠 손 뭐? 난 털어내는 중이야 그래서 오늘도 온 거고 그 자기가 단절 안 좋지 않냐?